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르노즈 마스터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 덥죠? 네 너무나도 더워요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터미 대중명품 강의하기 전에 저의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지인분을 통해서 애터미란 도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애터미란 정보만 그냥 전달해주고 저의 직속 스폰서인 박문선 본부장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박문선 본부장님 봤을 때는 박문선 본부장님이 저한테 월 5천만원 버는 일입니다 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네트워크라는 이런 편견 때문에 듣지도 않고 세미나 참여 당연히 안 갔겠죠 그런데 계속 초대 때문에 원데이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박한길 회장님이 거품을 물고 대중명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대중명품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인지 그러면서 제가 마침 그때 필요한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화장품은 맞는데 스킨케어는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쉽게 안 바꾸는 게 스킨케어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스킨케어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꾸지는 않았는데 아이브로우카라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쓰는 아이브로우카라는 일본 브랜드였는데 하나에 3만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애터미에는 지금은 아델리카로 바뀌었죠 그 전에 라인 7,800원짜리였는데 쓰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그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기존에 썼던 3만원짜리랑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우리 회장님이 왜 그렇게 대중명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강의를 그렇게 하셨는지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 바꿨던 스킨케어 제품도 바꾸면서 애터미 제품으로 마트체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하나하나 바꾸면서 진짜 가성비 좋은 제품이다 이 가격에 어떻게 이 퀄리티 나오지 하면서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식품 쪽도 다 애터미 제품으로 체인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더운 여름 날려줄 삼총사 제품입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EBC 주스 하면 TV에서나 보거나 아니면 셀럽들이 소개해 보거나 했을 거예요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이 애터미 EBC 주스 전에 저는 직접 만들어서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20년도인가 21년도에 EBC 주스, 디톡스 주스라고 한동안 붐을 일으켰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의사 선생님 나와서 얘기해준 그대로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뭐예요? 유기농 EBC 착즙 주스입니다 그럼 EBC 주스는 뭐냐? EBC 주스란 사과, 비트, 당근 갈아서 세 가지를 섞어서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그러면 왜 EBC 주스에 그렇게 붐을 일으켰나 우리 효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장 지방 배출에 도움이 된다 여성분들 플러스 남성분들도 고민인 게 내장 지방이겠죠 사과, 비트, 당근에 공통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섭취할 때 내장 지방 형성을 막아주고 내장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여서 몸 속에 남아있는 내장 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우리가 요즘 비타민 B도 좋고 다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지금 본사에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신진대사가 좋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죠 EBC 주스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그리고 배병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변비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시라면 EBC 주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영증 그리고 눈 건강, 피부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 요즘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피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제품 좋으면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간 건강 개선과 당뇨병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EBC 주스가 왜 간 건강에 저는 이 자료를 찾으면서 왜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쌓인 내장 지방은 지방간을 위험을 주거든요 그런데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각종 효소 분비와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간의 해독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EBC 주스를 먹게 되면 지방간으로 인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뇨병이 위발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EBC 주스 제가 그랬죠 저는 붐을 일어났을 때 진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레시피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주방에 없었던 기구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주방 저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봤을 때 내가 그냥 시중에 가서 당근이랑 비트 사과랑 사서 갈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어떻게 배합을 하냐 따라서 이러한 효능들이 시너지를 있게 먹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일반 주스를 먹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에터미는 진짜 황금 비율로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도 극대화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과 43% 그리고 비트 14% 당근 43%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원료들을 왜 굳이 비트는 적게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옥살산 성분은 과다 복용하게 되면 신장에 무리를 줘요 그래서 특히 신장 결석이나 담낭 결석이 있는 분들은 꼭 조심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왜 유기농인지 EBC 주스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껍질째 갈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러한 효능들을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스페인산 100%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하였어요 왜서 스페인산일까 거기는 스페인산 같은 원료를 사용한 이유는 일조량이 많고 그리고 강우량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 원료들이 굉장히 우수한 상품으로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산 100% 원료만을 사용하였어요 여기 EU 인증 유기농 마크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게 되면 유로리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로리프 인증은 세계 유기농어운동연맹에서 명시하는 인증이에요 그리고 제품 성분의 95% 이상을 사용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GMO 사용 제품은 인증 불가라고 하셨는데 GMO는 무엇이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전자 조작 우리가 전에 한번 방울토마토 이슈가 난 거 많이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 또한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방울토마토였다고 하더라고요 GMO 같은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유로리프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째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EBC 주스 하면 저는 갈아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NFC 공법 뭐냐면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찻즙 그것도 좋은 찻즙을 하였어요 우리가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농축을 해가지고 물을 섞어서 하는 음료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열을 하게 되면 가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가열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찻즙으로 인해가지고 영양소는 파괴되지 않고 그 영양분을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EBC 주스 제가 한동안 붐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브랜드에서 EBC 주스를 출시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율도 중요하지만 삭즙 공법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 43% 비트 14% 그리고 당근 43% 저희는 NFC 공법을 사용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부원료를 보셔야 돼요 저희는 부원료 같은 경우는 애터미 발효 복합 유산균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렸어요 다이어트로 인해서 배병 고통이 있는 분들은 EBC 주스를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는 부원료 같은 경우 비타민C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여기에 착즙 공법을 보시게 되면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NFC 공법은 있는데 부원료 같은 경우에는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당근 사과 비트만 간 제품이겠죠 가격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100ml당 1628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성분 그리고 착즙 공법 분류를 봤을 때 만약에 애터미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실제로 제 고객님이 EBC 주스 금방 출시했을 때 제가 고객님한테 EBC 주스 저희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이미 EBC 주스 먹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드세요 했더니 쿠땡이라는 데서 구매해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먼저 물어본 게 뭐겠어요 가격입니다 네 맞아요 가격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에이 애터미 저렴하다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분을 분석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고객님은 EBC 주스를 왜 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디톡스 주스잖아 그래서 먹는 건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디톡스 주스를 내가 디톡스를 제대로 발효하려면 비율이 중요한 걸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처음 만드신 한의사분 설명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비율이 얼마나 중요하고 비율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먹는 거 효과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하루에 몇 포 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두세 개씩 먹는데? 이러더라고요 저희 거는 한 포만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황금 비율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원료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두 포 드실 필요 없이 한 포만 드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 때문이라도 한 포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을 다시 측정해 드렸어요 이렇게 드셨을 때 어떤 게 더 저렴하세요? 라고 했더니 나 레일 다섯 박스 갖다 줘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하나하나 고객님들한테 성분 플러스 가격 그리고 우리 거는 왜 한 포를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고객님들도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이냐? 지금까지 계속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네 가격은 우리가 회원 가격이 22,800원이에요 이 한 박스 안에 14포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욕심내서 두 포 먹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신장이나 이제 당남 결석 있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한 포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EPC 주스를 언제 먹는 게 효과가 제일 좋냐? 우리가 솔직히 EPC 주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다 알아요 디톡스 주스네? 그럼 내가 디톡스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은 언제 먹는 게 좋냐?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위장이 좀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흡수율에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위장 기능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 사업자분들은 중요한 게 PB죠 네 7천 포인트입니다 이 EPC 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맛있어요 저희 둘째가 열 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먹기 전에 없어집니다 둘째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맛은 보상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네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양귀비 서태후의 몸매 비결 보이차입니다 양귀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서태후도 다 아시고 그런데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이차입니다 저희 애터미에도 보이차가 있죠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입니다 이 보이차 또한 굉장한 붐을 일으켰었죠 네 그리고 혀인의 민박인가 거기서 이혀리씨가 계속 보이차를 마시면서 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보이차 네 중요해요 마시면 좋은 것도 다 알아요 차 종류는 다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보이차가 실물을 보시면 진짜 굉장히 딱딱하게 붙어 있어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이제 우려서 마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진짜 부지런해야 이것도 보이차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왜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를 먹어야 되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중국인들이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이 보이차는 중국 운남성 보이지역에서 이제 닦기 때문에 이름을 유래해서 보이차라고 해요 그리고 운남성의 대엽종 차나무에서 이제 잎을 미생을 발효해가지고 제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보이차를 마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식약처 인정 개별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솔직히 여름에 하면은 다들 바디를 신경 쓰고 이제 아름다운 몸매를 신경 쓰고 특히 여성분들이 연초에 제일 많이 외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겠죠 건강한 다이어트죠 그러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식약처 인정 개별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우리가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을 받으려면은 꼭 인상 이제 인상 그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개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이차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체중 감소 확인 네 그리고 bmi 감소 확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내장 지방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네요 복부 내장 지방과 피아 지방 감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섭취 전후 대비 허리 둘레 감소도 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인정을 받았다 그랬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해주고 그러면은 얘가 나쁜 것만 감소를 해주냐 아니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증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진짜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네 보이차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름에 시원한 냉커피 좋죠 네 냉커피 대신 시원한 보이차 한 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차에서 중요한 성분이 무엇이냐 네 갈산입니다 이 갈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우리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습니다 에텀이 제가 그랬죠 일반 우리가 보이차도 좋지만은 왜 에텀이 슬림바디 보이차를 먹어야 되냐 바로 보이차 추출물 1g에 저희 갈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보이차에 34잔의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한 포로 간편하게 그 하루에 한 포를 마실 것인지 아니면 일반 보이차를 34잔을 마실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집어들일 것은 타사와의 비교인데 왜서 우리가 대중명품 대중명품 하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콜마비에니치예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식품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은 갈산 함량도 중요하고 35mg 갈산 함량도 중요하지만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개월 가격이 한 달 가격이 2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6만 9천 7백 원입니다 동일한 제조사인데 어떤 회사를 통해서 유통을 하느냐 따라서 가격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네 슬림바디 보이차 가격은 얼마일까요? 2만 5천 원 pb는 만 포인트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다들 아마 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물음표가 뭘까요? 그리고 스타들의 손에 한 병씩 음료수가 들어져 있습니다 네 어떤 음료수인지 이제 각자 한번 맞춰보면서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여기 이분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핫한 연예인 분이시죠 네 BTS의 이제 정국 그리고 윤은혜 특히 윤은혜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를 좀 일으켰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를 해오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분들의 손에 놓여져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애터미원의 그대로 콤부차 네 그분들의 손에 다 들고 있었던 것은 콤부차예요 콤부차 불로장생 하면 우리가 다 알죠 진시황 네 불로장생을 중국 이제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해서 즐겨 먹었던 차가 바로 콤부차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2년경 중국 진나라 만주지역에서 독성, 해독, 해독, 원기 회복을 위해서 마셔왔던 신비의 차가 콤부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차의 성분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는 성분이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카테킨, 탄닌, 카페인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아미노산, 섬유소, 비타민, 미, 무기질 등 굉장히 우리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차에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이러한 영양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는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또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발효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즐기는 녹차 그리고 서서히 발효되는 것은 백차라고 합니다 20%에서 50% 20에서 50% 발효되는 것은 황차 그리고 50에서 70% 정도의 발효된 차를 우리가 청차라고 해요 여기서 완전 발효되는 것은 홍차 그리고 흑차 아까 우리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발효된 흑차에 속하거든요 콤부차 같은 경우는 홍차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발효시키는 방법에는 찻잎 속에 산화효소와 미생물 그리고 곰팡이 이용해서 금화라고 하는 노란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일 좋은 등급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콤부차가 제가 그랬죠 발효를 하는 게 콤부차라고 그러면 홍차인데 콤부차는 발효와 미생물이 되게 중요하겠죠 홍차나 녹차에 유익군 혐오 등을 넣어서 발효시킨 발효차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녹차 같은 경우는 차가운 차다 해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피하거나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완전히 발효된 차를 이제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이 부산물이라고 하죠 버섯 모양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버섯 모양과 비슷해서 이게 콤부 또는 홍차버섯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이 모양 때문에 콤부차로 이제 이름이 명칭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발효 과정을 통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유기산,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등 인체에 이제 유익한 다양한 물질이 더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애터미 원에 그대로 콤부차는 어떻게 다르냐 네 우리는 희석하지 않았어요 희석하지 않아서 발효 원에 그대로 이제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홍차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 홍차익과 그리고 국산현미과 그리고 유기농 설탕 등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만들어진 차별화된 원료로 이제 만들어지었습니다 어 유기산과 폴리페놀 함량 증가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코올 잔류 없는 건강한 발효음료예요 어 아까 그 윤은혜 나왔다고 그랬죠 그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직접 이 콤부차를 만들어서 드신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을 때는 만드는 제소 방법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알코올 잔류가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코올 잔류 없는 건강한 음료입니다 그리고 발효 미생물과 제소 공법에 대한 이제 특허 보유도 이제 돼있는 전문 업체에서 생산을 했어요 아까 제가 희석하지 않은 발효원액 그대로 이제 찐한 그래서 굉장히 찐해요 이거를 받아보시면은 그냥 드시는 분들 찐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탄산수나 특히 여름에는 얼음에다 이제 넣어서 마시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원물 100%를 발효한 발효원액 그대로를 담았어요 그리고 원액을 희석하지 않았어요 콤부차 하면은 이미 그 연예인들이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셀럽 분들도 많이 드시는데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콤부차를 치게 되면은 그 분말로 된 것도 많고 희석해서 나온 병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원액 그대로 받아볼 수 있어요 어 쓰리랑카 제가 아까 쓰리랑카 홍차잎을 쓴다고 했죠 어 세계적인 홍차 생산지가 바로 쓰리랑카 홍차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쓰리랑카 홍차잎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국산 현미와 유기농 설탕을 사용했어요 네 비타민과 식이섬유 및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어 유기산과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되고 알코올이 없는 건강한 발효 음료예요 네 음료 그래서 진짜 누구나 누구나 이제 마실 수 있는 네 건강한 음료죠 어 기능성 성분은 강화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 이 발효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희 같은 에터미 같은 경우에는 공동 배양교체 최적의 발효 숙성 왜냐하면 이거는 발효를 하는 차기 때문에 발효와 숙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기산과 폴리페놀 기능을 너무나도 어 증가되도록 왜냐하면은 폴리페놀 우리 그 들어간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증가되게 이제 발효를 했어요 알코올 잔류하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음용할 수 있다 어 아까 제가 저희가 특허 보유 전문 기업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고 했죠 차별화된 자체 개발 기술과 체계적인 생산 관리로 발효 신소재 상용화를 선도하는 발효 전문 업체에서 제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콤부차의 효능은 무엇이 있을까 네 지금까지 너무나도 좋아요 잘 만들어졌고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면은 콤부차의 효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첫째 유익군과 유익군이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장 건강이 면역의 70%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에 또한 도움을 주고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네 콤부차에는 항산화 효과 아까 말씀드린 콤부차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콤부차에도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진대사 네 촉진 어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효소 네 등의 성분이 있어서 우리 신체에 이제 신진대사를 네 촉진시킨다고 해요 어 해독 콤부차에 이제 많은 분들이 콤부차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해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콤부차는 이제 신체 자연적인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에 굉장히 좋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는 원액 그대로 와요 그래서 저는 좀 연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희석해서 먹는데 탄산수랑 희석해서 마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무더운 여름에는 얼음 네 얼음에다가 원액을 넣어서 마셔도 진짜 시원함 네 무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이제 시원한 이제 음료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마실 수 있어요 가격은 얼마냐 네 가격은 2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한 박스에 안에 열포가 들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거를 나눠서 희석해서 마신다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찐해요 굉장히 찐해요 그래서 어 뚜껑을 따가지고 내가 여러 번 나눠서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끔 하루에 한 포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틀에 한 포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pb 같은 경우는 이제 4천 pb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말 그대로 무더운 여름 네 우리의 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음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능성 건강한 음료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ebc 주스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간 주스예요 ebc 주스 하면은 디톡스 내 몸속에 나쁜 이제 완전히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이차 보이차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시각처 개별 인정형을 인정받았어요 네 그거는 인체 적용 시험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여름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보이차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콤부차 콤부차는 뭐 진시황도 이제 불로장생을 위해서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의 몸 네 해독을 원하는 분들은 콤부차를 선택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음료를 가져왔고요 각자의 입맛대로 각자의 취향대로 올여름 한 가지씩 골라서 네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